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내일도 오늘과 같이 추운 날씨가 나타나겠구요.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전라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부산 영하 2도이며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3도, 부산 7도로 오늘과 같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 15도 이하로 나타나고 그 밖의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내외 남부지방은 영하 5도 내외로 춥겠습니다. 그리고 동쪽지역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특보 구역이 더 확대되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압계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 편집된 지상일기도와 고도 약 5km 상공의 일기도를 살펴보면 중국 북부지방과 러시아 바이카로 부근에 찬 대륙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남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 북부지방 부근으로는 오츠크해 부근에 위치한 상층저기압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상고기압이 강화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지상 예상일기도를 보면 오늘 오전에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하던 고기압이 중국 중부지방까지 세력이 확장되겠고요. 이 고기압에 의해 차고 강한 북서풍이 까듯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대를 형성해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찬 대륙고기압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에 의해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